그 때요 심청이는 부친 눈을 띄우려고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썩은 몸이 팔려 만경 창파를 떠날 적은 푸걸 두루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둥둥 둥둥 여보시오 심남자 무릎댄 드죽하니 거습해 물에 들으라 저 자 흥 심청이 이 말을 듣더니 대장 안 해고 들으져 아이고 부지 심청은 죽다고 나 아버지 난 누룩을 뜨고 전기만 누룩 없이 워 나를 같은 푸류의 의식을 생각지 마옵소서 나 죽기 설찬을 나 흐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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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까? 가고던 리 까먹은 맥덩이 백져áp 이거 또 아 길 아山 바 신청인 거동 바라바라 마린 사람 저리 밑에 비틀저리 밑에 맨전으로 나가더니 다시 한번을 생각한다 내가 이래신 터끼는 붙인 요성 부족함이라 지마풍 무릅 수가 두 눈을 딱 감고 팻마리로 우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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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륵 손 한번 헤치더니 길어오오르기 딱 목격으로 시고 딱따불에다 행하는 시고 풍화을 쫓고 영어른 행운도 참 격헌 꾸나